야옹아 가불었어 들켰다 왜? 인간들은 뭔가 오 그.. 약간 서울 사람들은 더위를 안 타는 것 같아 난 나만 반팔 입고 있는데 지금 다들 패딩 입고 계시고 너무 귀여워 몽몽아 안녕 몽몽아 몽몽아 사람한테 관심이 없는데요? 아니 전혀 많아요 뭐해 가는 거야? 저기 친구 있어서 여기 강아지 있어서 헉 도낫 엔터라고 적혀있는데 도낫 엔터라고 적혀있는데 도낫 엔터라고 적혀있는데 도낫 엔터라고 적혀있는데 도낫 엔터 그런데 나는 안 찍어도 돼 태양 때문에 눈이 나 요새 눈이 왜 이렇게 붓지? 통통 너 되게 젊이 닮았다 가을은 좋은 거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소중하게 품에 안으셨다 아 아 떨려 뭐하러 뭐하러 아 아 아 아 아 아 미쳤나 봐요 미쳤나 봐요 미쳤나 봐요 저 진짜 왜 이래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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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세먼지 미세먼지 고양이 올라간다 사람은 녹색을 보고 살아야한다 다 사람 사진 찍고 있는데 너무 이쁘다 다 사람 사진 찍고 있는데 지성아 귀엽다 귀엽다 시성이를 가진 잔은 웃음이 많다 역시 사람은 자연을 봐야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다 짱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